소풍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보대 공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앉아계시고요. 밥부터 먹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준비해 오신 지갑 있잖아요. 네. 지갑 좀. 지갑을 왜 들고 오라고 그러고. 지갑 좀 걷어주세요. 아니 지갑을 왜 갖고 오라고. 지갑 주세요. 지갑을 왜 걷는 거야. 지갑 주세요 지갑. 무슨 속셈이야. 지갑을 왜 걷어. 어이 내 돈. 얼마 들어있는지 잘 알아요. 건들면 안 돼. 이거 좀 놔주세요 랜덤으로. 뭐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핸드폰 페이가 바로 돼요. 자 11개의 지갑을 놨고요. 저희가 사실 미우새. 제가 반장하면서 회비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회비 복불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회비 복불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무슨 회비가 있어요. 아주 재밌죠. 우리 미친 거. 회비요 그거. 아니 이게 회비. 뭐죠. 일곱. 배고파. 아 사다리야 사다리야. 아 사다리야 사다리. 아 사다리야 사다리. 아 사다리야. 사다리. 아니 우리. 우리끼리 지갑을 거둬서 거기서 거기서러 걷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총 오늘 50만 원의 회비를 걷습니다. 총 오늘 50만 원의 회비를 걷습니다. 총 50만 원의 회비를 걷는데 만약에 그 지갑에 50만 원이 있으면 바로 50만 원이 그러면 계속 돈을 걷습니다. 농지면 무슨 말이죠? 사다리 지갑 게임을 통해서 5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갑에 있는 현감을 뺀다. 맞습니다. 돈이 없는데? 현금 없는데? 현금이 없다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현금이 없어요 파장님. 현금이 없어요. 카드로도 해야 되나? 카드로 오는 거에요. 형! 그러면 현금 없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에요. 그래 없는 사람은 뭐야. 랜덤인거죠. 지금 현재.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이런 장소로 온 겁니까? 제가 가서 일단 이분들이 지갑을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개를 바꿀게요. 바꿔주세요. 와 이거 와 이 지갑! 악어야? 누가 악어 지갑을 쓰니까. 와 카드 이렇게 봐 너! 형은 보면 안 돼 형은 보면 안 돼 형은 보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형은 보면 안 돼.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자. 죄송한데 1번부터 가나요? 아니면 1번 하고 11번 가고 2번 하고 10번 가고 그렇게 가나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1대 11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왔다 갔다 하면 알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측부터. 가을 소풍. 해비.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아니 공개. 몇 번. 자 이제 1번 내려가세요. 서인다고요? 자 1번 내려갑니다 1번.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아니. 1번. 다 같이 따라다라라따 외쳐주세요. 1번이 내려왔어. 아유 진짜 아들들 왜 그러니. 2번. 여기서 바로 끝날 수도 있죠. 어? 형아. 두꺼워. 누구꺼야? 누구꺼야? 두툼하다. 두툼하나? 되게 두툼해. 누구꺼야? 누구꺼야. 내꺼 내꺼. 내 거 내 거. 와, 긴 건가 형버. 와, 긴 건가 형버. 야, 긴 건가 형버. 아, 긴 건가 형버. 아, 긴 건가 형버. 그걸 왜 까는 거야? 아, 갑자기 시각해졌어. 어떻게 너무 편하게. 어떡해. 아 휴지. 아 휴지. 아 휴지. 아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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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한 번 썼던 건데. 이거 한 번 썼는데. 그러면. 딱지를 또 접어가지고. 돈보다 소중하게 더 났어요. 그것도 막 예결제였어. 진짜 알뜰하시구나. 어 잠깐만 어 돈이 있어요 돈이. 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와. 와 부자. 앞에 천원 일단 있어요. 와 척이다. 꾸겨진 천원 있고요. 진짜. 아니 아니 한 번. 아니 그건. 행운의 2달러. 아니 부관장이 그리고 막 오민석 형한테 미신쟁이 미신쟁이 그래도 2달러를. 미국 미신은 믿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우와 한 번이 끝나면 안 되는데 재미없는데. 한 번 끝나겠는데. 우와. 진짜. 그렇게 시작했죠. 수표가 있나봐. 수표가 있나봐. 평범할. 우와. 우와. 어 뭐야. 와 많이. 아 많다. 맞다. 30만원. 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뭘 뭐야 뭘 뭐야 뭘 뭐야 뭘 뭐야 써 써 써 써 써 써 30만원 30만원 역시 부관장님 다르십니다 이거는 넣어놓을게요 이거는 30만원 총무는 1,000원짜리도 왜 아니야 아니야 저 천원짜리 놔둬 30만원짜리 가져와 뭐하게 30만원 축하드립니다 너무 11번 손님 만들어놔 11번 손님 와 이거 재밌다 자기거 아니면 재밌죠 자 첫번째 게임은 체육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지하판 줄넘기입니다 체육관련 이거는 사실 사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주신거에요 왜냐면 지하판에서 한다는거 자체가 발건강 발건강 여기서도 진정곡하고 있어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그만큼 우리 아들들의 건강을 신경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면 두꺼운 양말이라도 신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사실은 사실은 이거 녹색은 서치 거의 맨바다이랑 마찬가지고 녹색은 서치 거의 맨바다이랑 마찬가지고 녹색은 서치 omat강plan 이거 장난하네 어쨌든 이게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로 갑시다 맞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일단 좀 못 뛰거나 이런 사람들은 뒤쪽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어디서 띄시는 사람이 앞쪽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아프지도 않아 이거 아프지도 않아 다 죽을만한 거 시키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다 죽을만한 거 시키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자 그러면 발바닥에 자신 있는 사람 솔직하게 손드세요 발바닥에 자신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지죠 의지 자 김종국 1번 1번 오케이 역시 우리 체육부장 역시 우리 체육부장 아니 나 할 수 있어요 자 쥐는 누가 돌려요 자 여러분 여러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일 약한 희철이랑 쟤가 돌리는 게 어때요 이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 옳소 아 저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가 나도 진영길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남는 사람끼리 해야 돼 빈빈하고 내가 돌릴게 근데 이거 돌리는 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돌릴게 그러면 자 자 체육력하고 체육력하고 박재원 회장이 돌리는 걸 하죠 사실 우리 회장님은 사실 나도 돌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회장님은 솔직히 운동신경이 우선 좋죠 근데 이거는 운동신경 상관없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나갔다가 나 나중에 못 꿨습니까 얼마 있으면 못 꿨을까 버릴야죠 자 여러분 도전은 딱 세 번입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보자 돌려봐요 일단 해봐 아니 감아봐요 감아봐 일단 해봐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 있지 봐봐 잡아요 이거 돌리죠 돌릴 때 돌려봐요 하나 밑에서 확 가져와야 돼 확 빡 아 잘한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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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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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높아야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앞으로 아 아우 아프겠다 아프지 솔직히 아 괜찮아 얘 얘 어쩌다가 큰 거 밟으면 아프다 형도 아프구나 형도 아프죠 형도 아프지 않았네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나는 참을만한데 안 맞춰요 깜짝깜짝 도낸다 왜냐면 이거 확인을 못해 밑에를 안해 내가 잘 들어 내가 해봤는데 지금 잘못하다가 이걸 봤잖아 이건 다리 못 걷는다 이제 지뢰야 지뢰 이거는 간단해 여기 줄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 땅에 들어가면 돼 땅 천천히 들어가 들어가 순서 정하자 빨리 순서 자 도전 가자 도전 가자 형 눈물 나는 거 뭐하잖아 1번 1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 번에 끝냅시다 나는 원래 나 솔직히 줄넘기 잘하긴 해 근데 야 그러기 전에 앞쪽에 지압판 왜 이렇게 몰려 했냐 아니 아니 미치겠네 야 가운데 야 바로 들어오면 돼 높게 천천히 높게 천천히 높게 천천히 팽팽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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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 어휴! 어허허젓! 어오! 오우 야 경환이 아이고 야! 몸이 좋네 경환이가. 아오! 어 형 봐봐. 아이고. 와.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경원아 경원아 나 집어봐. 경원아 야 야 경원아 경원아 나 집어봐. 경원아.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빨리 들어가 있어 빨리. 아유 못 참아. 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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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점프를 몇 번 했는데 지금 네 명 들어왔어. 아유. 아유. 빨리 들어왔어. 형 나 바로 들어왔어. 내가 인근 그대로 보고 얘기할게요. 종민이가 안 들어가고 서 있었어. 종민이가 안 들어가고 서 있었어. 아유 신기하다. 아니 신기하다. 아니 신기하다. 걸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야. 내가 점프를 몇 번 했는데 지금 네 명 들어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땅 하고 들어오라고. 오. 땡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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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빵. Drop West 형. 시작. 땡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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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빵. 그냥 주저하지 마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봐야 된다고 막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막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그냥 그냥 가잖아 그냥 그냥 걸어봐 여유있게 하라고 여유있게 야 봐봐 내가 요령을 가르쳐줄게 돌려봐봐 누가 오 탁재훈 형 형 신발 벗고 해봐 아니 너네들이 여기서 너무 겁내가지고 너무 이걸 쩝을 높게 뜨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타이밍이야 자 뒤에 나와 봐 보여줘 보여줘 아 불 잘 돌리네 불 잘 돌린다 불 잘 돌린다 불 잘 돌린다 불 잘 봐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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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이게? 나 처음에 먼저 얘기해 뭐야 뭐하는거야? 얘기했지? 점프를 높여하면 눈 딱 감고 가는거야 오잖아 그러면 그냥 몸 중심 가만히 두고 다리만 이렇게 넘겨 다리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뒤야 우리 뒤야 순서도 아는거야 해봐 해봐 틀렸어 이미 몸 가만히 있고 해봐 다리만 해봐 나는 뒤야 안해도 돼 하나씩 해봐야 돼 하나 자 봐봐 땅 가 지영아 높게 지옥으로 가는거야 땅 가운데 가 그렇지 지옥으로 가는거야 지옥으로 가는거야 땅 가운데 가 그렇지 가 아 이러면 안돼 하하하하 자 다음 윤철이 나는 그냥 난 줄넘기를 잘해 둘 빵 빵 빵 이렇게 뛰면 안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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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저렇게 뛰냐 야 됐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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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원래 줄넘기 잘해 야 됐어 이제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희철이는 오래 못 뛰어 이렇게 때문에 오래 못 뛰어 맞아 오래 못 뛰어 뒤에 들어가는게 맞아 내가 넣어줄게 내가 넣어줄테니까 서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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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하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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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큰일났다 큰일 났어. 앞으로 앞으로 더! 앞으로 안 봉쎄! 앞으로 안 봉쎄! 앞으로 안 봉쎄! 야 누구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문제가 앞으로 좀 당겨줘야 해요 누구야? 앞으로 당겨줘 오 다행이다 지압보다 이 사람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지적아 야 지적이 딱에서 쳐야 돼 쟤가 뭐 또 쳐야 봐봐요 매가리가 없잖아 넘어갈 때 다리가 걸리다 봐봐 어떻게 내가 우리 선수들을 빡 다리를 쫙! 쫙! 안 걸리게 쫙! 안 걸리게 자! 김종국 씨 이러다 두레 맞아 죽겠어요 두레 다리가 짤리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넘어가 줘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갑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처음 들어가야 돼 정국이 1번 들어가 야 이거 근데 오 잘하다 들어가 들어가 오 잘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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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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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면 아프니까 아프니까 안 가지 앞으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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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이는 왜 저러하나 그러니까 조갑을 저렇게 뛰어 왜 아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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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빨리 참아 참아 오세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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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바로 들어가야지 저 기다리고 있잖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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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어가는 거야? 4번 돌렸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짧았어요. 나 이거 맞아야 돼. 좀 책임이 있어요. 형 이거 진짜 맞아. 좀 차려야 돼. 한 번만 기계해서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거 들으라고. 들으라고. 아니야. 코피 왜 놔.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두 번을 절더라고. 얼마나. 코피가 왜 놔. 두 번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차감됐습니다. 200만 원 남았어요. 조금 고려해야 되나. 네. 그건 얼마나 표정 щ 옥이? nitrogen. 잭 Rodrigoces 돼.